10분 밥친구 시간입니다. 아 이거 10분이 혹시 너무 길까 싶어가지고 한 5분 정도를 할까 이랬는데 아니 10분이 이렇게 진짜 빨리 가버리네요. 아 요새 그 D-30 카운트다운 쇼츠 찍으면서 하나의 주제별로 뭐 이렇게 3분 한 4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뭔가 이거 10분 동안 밥친구 하면서 하나의 주제 얘기하는 게 아니 이렇게 힘들다니. 자 어쨌든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내가 일본을 갔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진로 예술 뭐 좀 하면서 자 근데 이제 그것과 좀 관련도 있고 오늘의 이제 주제를 다양성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이 다양성이라는 주제는 말이지 나의 그 20대 30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니까 다양성을 쫓아가보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아 음악을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전공을 컴퓨터로 했지만 뭐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지. 뭐 그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을 갔어 근데 이제 일본을 가서 내가 되게 놀랐던 뭐 일본 가서 되게 사실 충격받은 게 되게 많고 내가 되게 많은 것을 배웠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일본을 처음 간 게 2010년이니까 2010년만 해도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앞서가는 나라였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은 좀 뒤집혔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가 처음에 일본을 갔을 때만 해도 와 일본은 진짜 발전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났잖아. 15년 안에 대한민국의 발전 속도가 진짜 빨라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뭐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는 추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달라. 느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나한테 많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에서 문화 충격을 줬는데 그 문화 충격 중에서 한 가지 좀 기억이 나서 내가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11년이죠. 2011년에 내가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어. 도쿄예대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도쿄예대는 어떤 곳이냐면 한국으로 치면 약간 한의종 같은 왜냐하면은 일본은 동경대의 예술 쪽이 아예 없어서 국립예술학교는 딱 그 도쿄예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음악 대학원을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대학원이니까 이제 어떤 세미나 같은 그런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 듣는 수업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무언가 주제를 딱 꺼내잖아. 그러면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 그 주제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내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때 한 2010년, 11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때 일본보다 좀 더 다양성이 없었던 시대인 거지 그래서 야 요새 무슨 영화 나온 거 봤어? 이러면은 10중 8구는 다 알아. 그리고 대부분은 뭐 그거를 보고 야 요새 무슨 노래 나왔어? 야 요새 어저께 무한도전 대박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은 공유가 됐었거든? 근데 일본 갔더니 그게 안 돼. 야 너 무슨 영화 알아? 했더니 그 영화 자체를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야. 야 뭐 그래서 야 너 무슨 애니메이션 알아? 몰라. 노래 알아? 몰라. 야 너 요새 뭐 한국과 일본에 어쩌고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아는 거를 얘가 몰라. 그럼 얘네들이 바보라서 모르냐? 그게 아니라 다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좁은 세계관이 있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이렇게 좁게 보는 거지.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 그렇게 일본은 이제 되어간 거고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 근데 뭐 그거를 뭐 좋다 나쁘다 어떻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내가 좀 이제 그 다양성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했던 게 그런 충격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도 아 뭐 다양성이 어쩌고 예술이 어쩌고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냥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세분화가 되어가는 거지. 각자 그 자기의 관심사와 자기의 그 관심사를 둘러싼 하나의 세계 뭐 메타버스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세계가 있는 거고 또 뭐 나는 뭘 좋아한다 하면은 뭐 레고를 좋아해. 그럼 레고 세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가 잘 안 돼. 정보도 없어.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TV 키면은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요새 너희들 올림픽이 이번에 이제 끝났는데 올림픽 시청률이 지금 1%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4년 전, 3년 전 도쿄올림픽이나 그 전 올림픽만 하더라도 시청률이 막 10% 이렇게 넘었어. 2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 진짜 몇 년 사이에 짧은 기간 안에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같이 보고 즐기고 모두가 얘기하는 그런 주제보다는 각자 자기의 관심사로 이렇게 좀 좁혀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거기 안에서 오는 뭔가 혼란이 좀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주변에서 그거에 이제 동조하지 않고 그걸 몰라줄 때 느끼는 약간 소외감 같은 것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거나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나도 어렸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게 남들하고 좀 많이 다르니까 내가 서울대 다니고 컴퓨터 전공하는데 야, 나는 예술을 할 거야. 20년 후에 우리나라는 엔터테인먼트로 세계를 정복할 거나 월드스타를 만들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이해를 했겠냐고.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건 뭐냐면 그냥 내가 그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치? 나야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순수 예술의 길을 가게 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 이제 없는 시대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뭔가 그 집단 논리라던가 어느 집단에 있을 때 학교에 있거나 재수학원에 있을 때 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의 생각들과 여러분들의 그 본인의 생각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나는 무슨 전공을 해야 되지? 나는 어느 대학을 가지? 혹은 뭐 뭘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그 순간순간에 아주 사소한 선택들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 나는 생각이 다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마도 앞으로 이 다양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더욱 더 앞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세분화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거 동의하지 않니? 나도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100만 이상의 유튜버다 이러면은 그래도 유명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았는데 요즘 가끔가다 내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막 몇백만 구독자가 있는데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이 사람 언제 나왔어? 막 싶은 거지. 근데 그만큼 요새는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없잖아. 그렇다 보니 나한테 관심 있는 것들만 보게 되고 그 외적인 것들은 또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변해가는 거? 물론 뭐 세상에서 이거는 무조건 옳아. 뭐 그런 진리는 있을 수는 있어. 그렇잖아요. 뭐 선과 악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조차도 요즘은 딱 어느 집단에서 이게 옳다. 또 이쪽 집단에서는 그게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다양성의 시대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자기와 생각이 맞는 그리고 내가 있어서 행복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메타버스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가장 좀 혼란이 오기가 좀 쉬운 그 시기인 거지. 왜냐하면 머리는 크고 있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은 조금은 폐쇄적이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속해 있는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그 고등학교라는 여러분들의 그 친구라는 집단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가게 된 거지. 뭔가 이제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모인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가장 그 힘든 선택을 하게 되는 마지막 시기가 아닐까 싶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만 잘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다 대학생이 될 거 아니야. 다 멋진 대학생이 되어 있을 거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또 다 여러분들 성인이 되고 그러면 진짜 5년 10년 후가 되게 되면 내가 20대를 보냈던 그 옛날 그 시기와는 또 다른 시대 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린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휘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함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10분 됐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